지금 시작합니다. 네, 장인정 아나운서의 주간 검색어 시간입니다. 장인정 아나운서와 함께하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인정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어떤 내용들이 누리꾼들에게 뜨거운 이슈가 됐는지 첫 번째 검색어부터 알아봅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4천 명의 의대 정원을 증원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이 중 일부는 지방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사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를 해야 한다. 정부는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이러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의사단체는 지역에서 일하는 의료인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을 먼저 도입해야 한다며 반발하는 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네, 지금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의료에 대한 관심은 누구보다 우리 국민들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의료계 쪽에서 총파업 얘기도 나오고 자, 일단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정부가 최근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방안을 사실 꾸준히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렇죠. 이 시간에 전해드린 적도 있었는데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촉발이 됐는데 지역 간의 의료 격차도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대책이 나온 겁니다. 논의만 되어오던 이 사안이 지난 23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합의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네, 일단 당첨 간에는 합의가 된 건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늘린다고 합니까? 우선 숫자적으로 보면 2022학년도부터 10년 동안 4천 명의 의대 정원을 늘리기로 한 건데요. 그런데 이 중에서 3천 명은 지방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 의사로 선발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복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는 최대 400명이 늘어나는 거고 이 중에 300명이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복무를 해야 한다는 거죠. 제안을 좀 두긴 했군요. 그러면 10년간 의무적으로 지역에서 복무를 해야 하는 사람들 우리 제주도 포함이네요.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네, 지역 의사는 지역 내에서 중증과 필수 의료 분야에서 의무적으로 종사할 인재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지역 의사 선발 전형을 도입을 해서 인재를 또 선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 선발이 되면 장학금도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지역 가서 피부과 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중증, 필수 의료 분야. 이런 방안을 도입한 이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 국민들이 또 많이 겪고 있는 의료 격차 문제입니다. 지금 의료 격차가 어떤가요? 심각한 수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별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를 보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3.1명인데요. 경북 지역은 1.4명. 그러니까 절반 도체 미치지 못하는 건데요. 그리고 또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숨지지 않았을 사망률을 봤을 때는 서울 강남구는 29.6명, 경북 영양구는 107.8명이나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만큼 적절한 의료의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러한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한 이번 방안에 의사 단체들은 다소 반발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수치로 보니까 꽤 격차가 크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방안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10년을 의무복무 시킨다. 이런 방안에 대해서 반발도 좀 있죠? 그렇습니다. 의사 단체는 왜 지방에 가지 않고 왜 힘든 전공 과목을 선택하지 않는 건지를 따져봐야 하는데 이렇게 단순히 인력만 늘려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인 거고요. 그래서 이건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 것이다. 또 지역에서 일하는 의료인들에게 혜택을 주거나 하는 방식이 우선되어야 한다. 라는 목소리를 냈고요. 8월에 전국 총파업을 언급하기까지 했습니다. 일단 문제제기는 좀 상식적으로 부합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서로 간에 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누리꾼들은 어떤 얘기하던가요? 무한 경쟁의 시대에 의대만 자기 밥그릇 챙기는 건 안 되죠. 조금 더 증언 바랍니다. 앞으로 노인 인구도 점점 더 많아질 텐데 잘 된 것 같네요. 라는 반응도 있었고요. 이건 말고 처우 개선을 하세요. 우아하게 토론하는 척 마시고 무조건 이렇게 늘리기만 한다고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나? 학령 인구도 감소하는데 최상위권들이 가야 할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참나. 의사분들 영웅 대접하더니 한 달 지나니 뒤통수 치는 꼴이네요. 취약 분야 숙가를 높여줘야 가죠. 지금도 기피 분야는 자리가 남아 돌 텐데. 라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일반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면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 비율이 높은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들 이것이 진짜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려면 의사들이 제기하는 부분에서도 합리적인 부분을 받아들이면서 서로 좀 토론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처럼 우아하게 토론하는 척만 하지 말고 정말 치열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토론을 해서 앞으로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검색으로 가보도록 하죠. 이스타항공을 인수하려던 제주항공이 끝내 노디를 선언해 인수가 무산되었다. 이로써 이스타항공은 출범 13년 만에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으며 이스타항공 직원 1,600여 명도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였다. 한편 이번 인수계획 과정에서 설립자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도 불거져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예, 물론 예상이 되어왔던 스토리이긴 합니다만 결국 길게 이어지다가 노딜 선언으로 마무리가 되어버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주항공은 작년 12월 18일에 이스타항공 인수를 발표를 했었죠. 당시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는 항공사 간의 첫 인수였어서 관심을 많이 모았는데 그런데 그해 12월 31일 주식 매매계약 체결의 연기를 계속해오다가 올해 3월에 인수를 또 최종 결정했습니다. 그러다가 상황이 갑자기 급변을 하게 된 게 이스타항공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올해 3월부터 아예 셧다운에 돌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띄우지 않으면서 사실상 운영이 중단이 됐었던 거죠. 네, 여기에 대한 책임 논란도 불거지고 있던데 이 기간 중에 채불임금이라든가 문제가 꽤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임직원들은 6개월 넘게 임금도 제대로 못 받았는데요. 사실 그동안 제주항공 측도 채불임금 문제들 때문에 인수를 기피해왔습니다. 제주항공은 그동안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채불임금을 포함해서 유리비 등의 미지급금 1,700억 원을 해결을 해야지 인수 계약이 마무리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던 거고요. 그런데 이스타 측은 반면에 코로나19로 발생한 손실은 인수 주체인 제주항공에 있다 이렇게 서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실 공방이 벌어지는 건데 그 셧다운 관련해서도 이게 이스타항공의 자체적인 판단이 아니라 제주항공에 지시가 있었다 이런 폭로도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 7월 3일에 이스타항공 노조가 제주항공 측이 셧다운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녹취 파일을 공개하기도 하면서 또 한때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었죠. 네, 또 이뿐 아니라 이스타항공 창업주 일가를 둘러싼 논란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스타항공 설립 당시에 최대 주주인 이스타홀딩스는 이 의원의 아들과 딸이 지분을 100%를 나눠서 두 분이 모두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상직 의원의 아들과 딸이요. 설립 당시에 아들은 10대였고 딸은 20대였거든요. 그리고 또 이스타항공을 창립한 현재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은 이번 사태에 마냥 손을 놓고 재능을 떠넘기고만 있어서 더 많은 비난이 일고 있기도 합니다. 네, 라디오 인터뷰 한 거 보니까 정부와 지자체에 또 지원을 바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도 서랑설레가 오가고 있던데 어쨌거나 지금 피해는 고스란히 직원들이 떠안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이스타항공 직원들 1,600여 명은 그간 밀린 임금도 제대로 못 받았는데 이제는 아예 일자리를 일을 위기에까지 놓여있는 상태인 거죠. 자, 누리꾼들 어떤 얘기하던가요? 그동안 벌어놓은 돈으로 직원들 임금부터 주세요. 이상직 의원 재산 몰수하고 구속 수사해야 합니다. 여태까지 신나게 다 헤쳐먹고 또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건가? 깨끗한 척, 정의로운 척, 가증 코스프레 있는 대로 하더니 결과는 똑같이 양해의 탈을 썼을 뿐인구나. 부실기업에는 제발 공적 자금 좀 쓰지 마세요. 그게 다 국민 세금입니다. 솔직히 이 좁은 나라의 항공사가 대체 몇 개야? 많아도 너무 많았다라는 등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촉발된 항공업계의 문제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참 직원들만 안타깝게 된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아쉽습니다만 해결책을 찾아봐야겠죠. 어떻게든지 알겠습니다. 세 번째 검색으로 가보도록 하죠. 정부가 8월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하면서 광복절인 토요일부터 사흘간 황금연휴가 찾아온다. 이러한 결정을 두고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코로나19가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데 괜히 사람들의 이동만 많아질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반면 코로나19가 길어지며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휴식기간이 될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네, 일단 사흘입니다. 사흘. 네, 사흘 3일이죠. 4일이 아니고 사흘.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검색어에도 막 사흘이 한동안 올라있더라고요. 네, 기자들이 그렇게 썼으니까. 자, 일단 내용 알아볼까요? 네, 정부가 8월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올해가 시작될 때쯤 사실 많은 분들이 달력을 보면서 한숨을 푹푹 내시는 거를 저도 많이 목격을 했고 저도 그렇기도 했는데요. 이게 아니나 다를까 올해가 유난히 좀 휴일이 적기는 해요. 3일절부터 시작을 해서요. 현충일, 광복절, 그리고 개천절 모두 주말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의 결정에 반가운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 반면에 우려의 목소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우선 반가운 분들. 당연히 쉴 수 있어서 좋아하는 거겠죠? 그렇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 블루다 이런 말도 생겨나고 사실 국민과 의료진이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로감에 쌓여 있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반가워하는 분들도 있고요. 반면에 우리 회사는 못 쉬는데 대체 누굴 위한 휴일이냐? 이런 불만을 또 토로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서 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업장의 의무가 부과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임시 휴일에 적용 대상은 공무원이나 우선 학교 공공기관 등이고요. 사실 민간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경우는 권고 대상일 뿐이라서 강제할 방법이 사실은 없는 건데 근데 이게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되면 300인 이상의 기업 노동자는 유급 휴일을 보장을 받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300인 미만 이런 직원들을 모시는 회사가 사실 더 많다라면서 박탈감을 느끼기도 하는 거죠. 이게 참 다에 해당이 안 되니까 그래도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지금 내수가 엉망이잖아요. 내수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또 의견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전체 인구의 절반인 2,500만 명이 8월 17일에 쉰다라는 가정하에 경제 파급 효과를 추산을 했는데 이날 하루에 경제 전체 소비 지출액은 약 2조 1,000억 원이고요. 이로 인해서 4조 200억 원 규모의 생산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네, 또 그 사이에 코로나19가 퍼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의 목소리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누리꾼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아유, 공무원들만 쉬겠지. 부동산 정책으로 지지율이 곤두박질치니 선심 쓰듯이 휴일을 지정하는 건가? 그러면 아예 4일을 더 놀고 9일 연휴로 지정하면 경제 효과 20조일 텐데 차라리 더 놀라고 해주세요. 너무 단순 계산인데요? 7월 17일 재원절이나 빨간달로 다시 바꿔주세요. 형평성이 맞지 않는 임시 공휴일 지정이다. 에휴, 엄마들은 더 힘들어지겠다. 본인들이 쉬고 싶으니까 임시 공휴일로 만든 듯 간만에 좋은 결정이네요. 오랜만에 푹 쉬어야겠다라는 다양한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아유, 서로 간의 상황에 따라서 다들 의견들이 다르긴 합니다. 엄마 얘기하니까 아이고, 내가 좀 깜빡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참, 일단 알겠습니다. 근데 긍정적인 부분만 많이 좀 부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만 또 효과가 더 살아났으면 좋겠고 코로나19는 좀 퍼지지 말아야 될 텐데 걱정이긴 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검색어로 가봅니다. 제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반찬도 없이 국의 밥만 말아 아이들에게 급식으로 제공하는 등 부실한 급식에 대한 폭로가 나와 충격을 주었다. 제주평등보육노동조합은 제주도청 앞에서 일부 어린이집의 부실 급식 내용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일부 어린이집은 실제 제공한 급식과 다른 서류로 위생 점검을 받는 등의 일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네, 이건 정말 너무한 것 같던데 사진을 보니까. 자세한 내용 알아볼까요? 제주 지역 일부 어린이집들이 부실한 급식을 제공했다. 이런 폭로가 나와서 그야말로 제주는 물론이고 우리 전국적으로도 많은 분들 충격에 빠졌는데요. 제주 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구성된 제주평등보육노동조합은 지난 22일에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요. 이러한 사실을 알렸는데 아이들에게 제공했다는 급식의 메뉴를 보면 정말 황당합니다. 만약에 글로만 있었으면 설마 그럴까 싶은데 사진을 공개를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 사이에 촬영된 사진인데요. 전현직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노조에 제보를 했는데 사진을 보면 식판에 쌀밥 덩그러니 있고 작은 두부 한 조각이 들어있는 국 그리고 소량의 생선살과 그리고 조그만 깍두기 정말 조금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보다 더한 사진도 있었는데요. 반찬 하나도 없이 그냥 국그릇에 밥만 말아서 덩그러니 그렇게 나온 식단도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 보고 전쟁 난 줄 알았습니다. 너무 심각한 수준이던데. 그런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위생이나 영양 차원에 있어서 정말 엄격하게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게 상식적인 질문일 텐데요. 그렇죠. 물론 점검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요. 어린이집은 평가 인증을 하는 날을 빼고는 1년 내내 아무 반찬 없이 이렇게 국이나 물에 밥을 말아서 점심으로 먹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학부모에게 보내는 식단표와는 달리 오전 간식과 점심 모두 죽만 제공한 어린이집도 있었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어린이집은 음식을 조리하고 나서 2시간이 지나면 폐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 역시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제주도 보건당국의 전수조사에 대해서 아 보여주기식의 허술한 점검이었구나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여줘야 할 때만 제대로 나오고 나머지는 엉망으로 나왔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재발 방지가 꼭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원희룡 제주도 지사는 부실하고 비위생적인 급식이 적발될 경우에 반드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고 또 도내 어린이집 급식 실태를 일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 인간이 이럴 때는 도대체 왜 이러나 싶을 때가 많이 있는데 좀 조사를 해봐야겠죠 일단. 자 누리꾼들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그럼 저런 곳들에서 일하는 쌤들은 다 뭔가요? 여태까지 다 보고도 눈을 감고 있었던 건가요? 어린이집 이름도 당장 공개해야죠. 이제는 급식 먹는 모습도 매일 라이브 방송해야 한다. 만드는 과정까지 CCTV 달아야 한다. 저런 어린이집은 원장 신상도 같이 공개해야 합니다. 아니 저 식단이 정말 말이 되네요? 아이들이 무슨 환자입니까? 2020년에 벌어진 일이 맞는지 정말 믿겨지지가 않네요. 아이들 식재료비 아껴서 뒷배는 두둑히 챙겼겠네. 제발 아이들 상대로 이런 짓 좀 그만할 수 없나? 라는 등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일단 제주도 차원에서는 조리실마다 CCTV를 달기로 했다는 소식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심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정말 너무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확한 조사 결과 그리고 처벌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장인정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